난 이걸로 할게 난 첫 번째 사진으로 할게 난 남는 거 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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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발 빼서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자 복근 운동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아닌데? 뭐지? 오,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오,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잘 봐 맞아? 이렇게 해야 되나? 어, 그렇게 걸고 salsa 정이 나는 내가 봤을 때 진정한 운동으로 하는구나 진짜 산만하다 쟤네 웬만큼 산만한 편인데 쟤네만큼은 안 돼요 말 지쳤다 한 명씩 제일 사진이 잘 나오는 스팟이 어디예요? 저기인가? 제일 먼저 지민씨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포토 좀 잘해 보이게 찍어주세요 합성해서 좀 늘려주시고 우리 동시에 올릴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시나요? 여기다 오른발을 집어넣으세요 아예 넣나요? 이번에는 허벅지만 걸리게 허벅지만 걸리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저거 엄청 어려 보이는데? 너무 면적이 적어가지고 야 지민아 너 그나이도 기술한다 진이 형 되게 편해 보인다 너 진동표 봐 미어캣 같은데 상하고 싶지 않아요? 보쌈에 가야 돼 왼쪽 해몽 높게 잡으시고 양손 다 앞에서 뒤로 한 바퀴 돌려보시고 앞에서 뒤로 잡고 올라가실게요 양손 지민이 느낌 나오는데 지금? 야 지민 아까 우리 눌렀던 것처럼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네 아니야 지금 되게 사빠 찬 거 같아 사빠 찬 거 같아 오오 짜세 나오는데? 어 느낌 나와 나한테 지민이는 진짜 느낌 나올 거 같아 할 수 있다 자 도전 사진 찍자 정말 찰나의 순간이니까 빠르게 찍어주세요 아 이게 다리가 안 올라가 이거 조금만 바껴 보세요 엉덩이 조금만 엉덩이 야 너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버텨라 그렇죠 사나실 건데 되게 저런 꽉 물었어 지금 놓지 않을 거야 의지가 보여 지금 놓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사진 포토샵으로 이렇게 다리를 뒤로 이렇게 하고 자 다음 다음 진영 렛츠기릿 김석진 렛츠기릿 위로 올라가보시고 정면 바라보시고 야 이 편하다 되게 편해 내가 이런 거 간다 이거 진짜 편해 이거 진짜 편해 편해 이거 약간 노예고치된 거 같아요 아 진짜 웃기다 야 야 우리 빨리 숙진이한테 관심 주라고 야 숙진이 형 관심 숙진이 형 관심 진이 형 관심 안 주면 삐져요 저 그런 걸로 안 삐집니다 지혜 이미 삐졌어요 맨발을 앞으로 꺼내서 옆으로 뒤로 돌려 밟으세요 오른발도 앞으로 꺼내볼게요 꺼내서 옆으로 돌리세요 해먹을 높게 잡으셔서 몸을 한번 으쓱 들어 올려서 발목에 걸게요 하나 둘 셋 영차 하나 둘 셋 영차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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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문당하는 기분인데 아 고문당하는 기분인데 아! 제이는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줄이 틀린 기분이 아! 자 이제 천천히 가슴 앞으로 나와봅시다 아! 그렇죠 만세 그렇죠 오! 이거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찍으셔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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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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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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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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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오면 되나요? 내려오세요 인강 활이네 인강 활 네 이놈이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선생님 팔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겠네요 아! 아! 진저 모르겠는 말이다 다운로드야 다운로드야 정국이 해 제가 할게요 저 쌤 뭐 할까요? 그 유연한 거 이런 거 야! 해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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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원래 찍는 거구나 다 조립을 해 주시는구나 야! 이거 진짜 편하다 와! 근데 이 상태로 떨어지면 너무 아프겠다 그죠? 만세를 하면서 오른바를 쭉 밀어보세요 만세를 하면서? 야! 야! 정국아! 야! 정국아! 힘으로 어리를 꺾어! 네! 뼈를 부렀다! 멀리 보세요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알 수 있다! 정국아! 표정! 알 수 있다! 정국아! 표정! 이게 다요? 더 올라가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우와! 이 길이 이렇게 계속 잡아당겨요 이렇게 당기거든요 다른 해먹을 밀고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됐다! 됐다! 알 수 있다! 야, 저거 고문인데, 저거? 아, 힘들어. 괜찮았어? 저 제일, 제일, 제일 열받는 걸로 할 거거든요. 되게 안정감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밟고요? 네, 두 발 다. 오케이. 이거는 조금 보셔야 되는데. 오케이. 왼발로 하면 밟고, 오른발을 뒤로. 뒤로?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 오셨어요. 발등을 걸어서. 네. 발 바닥으로 밀고, 왼발을 앞으로 꺼내실 거예요. 우와. 가능함? 얘를 밀고. 호취는 아까 무릎 구부려서. 또 거기서 뭐, 그렇죠. 최대한 열받게 해야돼. 뭐, 열받는 품은 뭐 있냐? 칠성 사이다 들어. 아, 야,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 오케이. 자, 이거 보이게. 야, 쪼금 좀 따주가. 자, 찍어요, 다음. 아, 되게 쉬워 보인다, 저거는. 아, 되게 저거는 편하고 있네. 아, 이거. 아, 이거. 플랭 요가의 열 한 잔이에요, 이거. 그거 달인 음악 놔야 될 것 같아. 네, 먼산 봐야 된다고, 먼산이. 네, 10년 동안 천 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플랭 요가의 달인. 슈 선생 선생님 모셨습니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오케이. 느낌 있어요, 형. 느낌 있어, 좋았어. 자, 가자. 오른발을 그냥 깊숙이 거셔서 왼손으로 왼쪽 해먹 잡으세요. 왼손 잡고요. 그래서 왼손이랑 왼쪽 해먹 사이로 오른손이랑 머리가 나올게요. 오른손이랑 머리가 나왔어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해먹을 무릎까지 보내세요. 해먹을 무릎까지. 그래야 누르실 수 있어요. 네. 오른손 높게 잡으시고 왼손 아래로 내리실 거예요. 왼손 아래로 낸다고요? 그리고 오른발을 아래로 쭉 하셔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와. 잠시만요, 이게 돼요? 이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되죠? 얘가 무릎에 있었다가 말 수 있어, 힘내. 좀 들어 올려야 얘가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아래에서 누르고 오른손 높게 잡으시고 네. 자, 오른발에 있는 힘껏 아래로 꽉 눌러보세요. 꽉 누르고 왼발만 들어 올리면 끝. 오른손 펴질게요. 어, 오른손 펴질게요. 네. 어, 지금 맞는 거에요? 표정, 표정. 표정, 표정. 표정. 아, 진짜. 아. 시선 왼손 끝 머리. 표정. 야. 야, 나 안 되는데. 아, 됐어. 됐어. 너 표정만 잘하면 돼, 표정.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자, 오른발 끝 포인. 표정, 표정. 표정, 표정. 그렇지. 좋다. 그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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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표정, 표정. 그렇지. 좋다. 그거라. 그거라. 표정, 표정. 그치. 좋다. 그거라. 그거라. 숭아 인스타그램 셀럽 숭아 나왔냐 표정 나왔냐? 어디요? 재밌다 이거 저는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아픈가요? 제일 아프다고요? 그럼 안하겠습니다 아픈가요? 제일 아프다고 저는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아픈가요? 제일 아프다고요? 그럼 안하겠습니다 해야지 한 번 고른 거를 해야지 해야지 내가 왜 이걸 골랐을까 여기에 그냥 앉아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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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지 야 너가 제일 쉬울 줄 알고 골랐지 배꼽 바라보시고 상체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뒤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네 다리를 옆으로 여러 번씩 옆으로 열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걸고 걸고 얘도 걸고 허벅지 잘 벗겨주고 무릎 잘 벗겨주고 자 이제 이거 잡고 올라오세요 남준이 벌써 힘든데 지금 이거 맞냐? 와, 근데 이게 허벅지가 엄청 아파 나 이거 펼치겠네 와, 잠깐만 다리 예쁘게 모아보세요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나와라, 나와라 편한 자세가 아니었어 줄이, 줄이 틀은, 이거 진짜 실사판 줄이다 와, 대박이다 댄스 와, 잠깐만 뒤로 조심히 역순으로 내려놓을게요 아, 진짜 웃기다 재밌네 야, 우린 몸으로 웃겨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족구 같은 거 해야 된다니까요 태형이, 빨리 해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오른발을 집어넣고 싶어 다 집어넣고 싶어 야, 지민이 엉덩이 때려봐야 돼 엄마 엄마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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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머리위에 목을 엄지가 안으로 가면 잡으세요 자, 오른발 피세요 쭉 피세요 자, 태형이 간다 자 오, 오 태형이 은근 유연하다니까 왼발에 들어온 그렇죠 오 왼발가락 오른 무릎에 터치 그렇죠 오 그렇죠, 그렇죠 오 얼굴, 얼굴, 얼굴 표정, 표정,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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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와 와 자, 여러분 업로드한 사진들은 대략 찍은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같은 색깔의 사이다를 선택하신 분들끼리 한 팀이 되어 그래서 2인의 동작을 할 겁니다 나 파란색이야 나 초록색 나 빨간색 나 초록색 나 초록색, 나 초록색 야, 초록 뭐여? 초록 오, 초록색이야 딱 오케이, 나는 남주이네 어, 그럼 대단하네 형 나랑 뭐해요? 모르겠어요 나 노란색 노란색은 시범하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난 준비됐어 고맙습니다 가자 첫 번째 동작은 여기다 왼발을 한 번 쏙 넣어보실까요? 왼발 무릎을 거시고 지금 우리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둘이 잡아주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요거를 챙겨와서 오른발등에 걸어주실 거예요 오른발등에 걸러요? 하나, 둘, 셋 아니면 저처럼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네 발등에 걸고 와서 무릎을 오른발등에 거기다 걸고 아, 오른발등에 왼무릎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넣으셔도 되잖아 아잇 오, 야, 야 오, 야, 야, 야 역시 유연하니까 된다 오, 오, 오 오, 오 거기 잡으시고 으이씨 오른손 한 번만 오, 야, 종국아 너 빠져라 야, 사진 찍어야 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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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 찍어야 된다 좀만 붙잡시다, 칩니다 하나, 둘, 셋 아,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잘 오셨어요? 오 오, 어휴 쉬워요 최혜호, 바로 갈까? 야, 가자, 가자, 가자 전국 나와 발등 걸고 발등을 걸으라고요? 네 뭔 말이야? 뭐야? 뭔 말이야? 뭐야? 곡소리가 예상된다 진짜 아프다 아, 아파? 네 걸고 있는 다리가 엄청 아파요 오른무릎 해몽 높게 잡으세요 해몽 높게 잡고 조금 무릎 아프세요 네 둘, 셋, 영차 옆에다가 그렇죠 왼발 쭉 피세요 쭉 피세요 왼손, 마주보는 손 만세해 보실게요 마주보는 손 여기? 여기 맞아? 나 봤냐? 맞아, 맞아 자, 얼굴 하나, 얼굴 하나, 둘, 셋 얼굴, 하나, 둘, 셋 얼굴, 하나, 둘, 셋 우와 태영, 무슨 몸으로 그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아세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 우와 원래 리드믹콜 하잖아, 몸으로 왼발등 벗을게요 원래 리드믹콜 하잖아 오른발등 벗고 그리고 자꾸 점프점프 오셔서 형, 쟤부터 하면 안 될까요? 네? 쟤부터 하면 안 될까요? 네?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쟤부터 하면 안 되냐 형이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지금 쟤부터 하면 안 돼요? 쟤부터 시키면 안 돼요? 예! 뿌이 뿌이 뿌이! 예! 뿌이 뿌이 뿌이! 물이 물이 조심 그렇죠, 이제 뒤에 발 트죠, 뒤에 발 트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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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죽는 거 아냐? 안 됩니다 죽는 거 아냐? 상대 tidak tidak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전쟁을 끝내러 우리가 왔다 이경 큰일 났다 맨 발투를 걸어서 이 둘의 조합은 놓칠 수가 없다 이 둘의 조합은 놓칠 수가 없다 이 둘의 조합은 놓칠 수가 없다 오른 발에 들어 올려서 조심히 무릎 뒤에만 걸어요 나 왼발로 와야 돼? 나 왼발로 와야 돼 나갑니다 오 뭐야 나왔어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생각하고 멋있는데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야 제일 완벽한 거 아니야 오 야 야 야 야 이거 부들부들하다 야 윤기야 진짜 나니? 야 부들부들하다 부들부들 윤기야 화가 잔뜩 났네 오 야 남준이 왜 이렇게 잘해? 생각보다 괜찮네 잘한다 둘이 잘했다 나 이게 안 끊긴다 네 이제 해목에 매달려서 뱅글뱅글 오르골처럼 돌아보실 오 귀엽겠다 오른발을 쑥 넣어보실게요 오른발 아 저 커플이야 커플 커플이야 커플이에요 오늘 벨벌 동작은요 네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 안차게 그리고 양손을 왼쪽 해목으로 몸을 왼쪽으로 점프점프 해보실까요 점프 아 이거 계속 꼬는 거네 저랑 같이 맞춰서 꽉 순 hasta 3% 1%. 3% ahora 다시 돌아간다 선생님의 우람한 근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와, 선생님이 악력한 80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주영아, 빨리 가자 서로 마주 보고 오른발을 넣어 서로 마주 보고 오른발을 이거 3명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7명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점프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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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뛰어,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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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간다 응? 자, 잡아서 한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나 안 떼지는데? 야, 이게, 이게 떼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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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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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야, 손이 안 떼져, 손이 손이 안 떼져, 손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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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반대로 들어 야, 저기 손이 펴져? 나 왜 안 펴질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거 아니야? 아니, 좀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자, 하나, 둘, 하나 스펙들 올리세요 가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을 네 맘대로 하면 어떻게 해, 남준아 셋을 네 맘대로 하면 어떻게 해, 남준아 해 보시게, 제가 남준아, 셋을 상이로 해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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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난 이 사진이 기대되는 게 윤기 형이 하체랑 상체가 너무 달랐어요 상체는 여유로운데 하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다 꺼여있어요 아, 이거 너무 이루다 마지막 하자 마지막 하자 그래, 마지막 하고 이제 그만 고생시키자, 선생님 양손 왼쪽 해먹만 높게 잡으세요 왼쪽 해먹 A 때 갈까요? 원, 투, 쓰리, 포 아무튼 없이 4 때 갈까요? 형, 갈게요, 빨리 자, 돌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자, 돌아 어, 여기, 여기 어디로 왼쪽으로 돌아야죠 형, 거꾸로 돌라고요 형, 이쪽으로 형, 이쪽으로 내가 이리로? 둘이 사이가 너무 좋다 둘이 사이가 너무 좋다 둘이 사이가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호박 야, 승 못 넣겠다 아, 그렇죠? 손 아프다니까? 아, 승 못 넣겠다 아, 승 못 넣겠다 지민이도 멤버로 한번 찍어야 돼 지민이 정국 해, 지민 정국 그래, 그래 고정? 그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자, 지민이 정국 갑니다 야, 에이스들의 힘을 보여줘라 그래, 가자 에이스 들어와, JK 이 전쟁을 끝내러 가자 그래 되게 멋있게 한번 마무리해줘 그래, 우리도 뭔가 어설프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줘 그래, 한번 보여줘 난 너희 거 올려야겠다, 인스타에 쟤네 거 올려야 플라잉 요가란 이런 겁니다 멤버 태그하고 오른쪽으로 두면 되나? 그렇지, 너 이쪽 그렇지 그렇지 준비했어? 응 다섯, 다섯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빠바바밤 오오 komplett her 그래 바다 놀다 좋게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했습니다 아 에이스다 에이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했습니다 아 에이스다 에이스 잘했다, 잘했다 KK, 고맙다, 재밌었어 야, 고맙다, 전부아 뭔가 7명이서 빵 하는 그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박쥐 채목 아래, 플럼 라인 아래로 오실게요 뒷꿈치 힐업하셔서 엉덩이를 잘 입어주세요 댁이 여기 앉으면 다 소고돼진다 재밌는데? 아, 나 플래그인거 하면 잘할 거 같네 네 야, 너네 뒷꿈치 있지 않을까? 이제 양손, 등 뒤, 날개를 옆으로 펼쳐보실게요 오케이, 펼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셔서 천천히 뒤로 들어오세요 천천히, 어깨 입고, 어깨 입고 이렇게요? 네, 어깨 입고, 네, 맞아 손 세수하는 손 만들었다가 손끝을 천장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 해목을 말아잡아서 돌리고 집어넣고, 엣지 안에 다리를 들어 올리셔서 내가 잡고 있는 해목 엣지에 발날에 걸쳐만 모실 거예요 네, 어깨, 어깨 어, 괜찮아 야, 됐다, 됐다 하까랑 당겨오시고 자, 이제 거기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발을 천장 쪽으로 그렇죠, 쭉 펴고 싶어요 아, 이거요? 쭉, 그렇죠, 쭉 올리세요 오, 그래 자, 여러분, 자, 오늘은 다녀랑도 어떠세요? 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찬레나! 박사! 요atch outs wert l a p p m r e e e OK, OK, let's go.